나 장갑을 한다고 생각하고 나 PR 좀 해줘 저는 되게 좋은 신랑감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화면으로 보여졌던 것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니까 이래서 불러왔어 너무 자부잡은 적을지 않고 자유로운 그러려면 네가 그냥 얘기해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?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 친구야 이게 제철이라 새조개가 또 비싸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 알았어 지금 아니면 1년을 꼬박 기다려야 하는 새조개 20년 지기 중마구와 함께 먹으니 더 꿀맛이었습니다 자극적이지가 아니에요 향긋하다고 새조개의 달콤함도 있고 섬초의 달콤함도 있어서 이 새조개의 맛이 그대로 잘 묶여져 겨운에 지쳐있던 정신과 몸, 마음 다 깨어날 수 있어 친구에게도 샤브샤브 맛 좀 보여줘야죠 진짜는 없다 아이고 비싼 건 또 좋아해요 일반 다른 조개랑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맛 진짜 식감도 좋고 그렇지 풍미도 있고 너무 좋다